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윤송훈입니다. 자 전국의 고2 학생 여러분들 전국연합 모의고사 치르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교육청이 주관한 모의고사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사회문화 전범위 공부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고3 재수생들이 치른 평가원 6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이었는데 그 해설을 마치고 와서 우리 고2 학생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한번 봤더니 그거보다도 또 다시 한번 더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야 이런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가 그래도 개념 완성 정도만 잘 돼 있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틀릴만한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탐을 자꾸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고2 한 겨울방학 때쯤부터 사실상 해봐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고2 내신 때문에라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3학년 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거 뭐 국어, 수학 뭐 다른 탐구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또 입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탐의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래도 한 과목 정도는 수능 선택 과목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그래도 좀 2회독, 3회독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 당장 수능을 치러도 상위 등급에 어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드렸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뭐 전문항을 다 해설해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문항만 베스트 5 정도 뽑아가지고 주요 문항만 선생님이 해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혹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 찾아보시고 향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꼽은 문제 먼저 첫 번째는 2번 문제입니다. 일탈행위론 관련된 문제인데요. A, B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적 주제이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디르캠의 아노미론과 머튼의 아노미론도 잘 구별을 좀 하면서 봐야 되겠죠. 지금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일탈행동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고 을의 일탈행동은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A가 뭐냐면 여기 읽어보니까 물질적 성공에 대한 포부가 큰 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포부는 있는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해가지고 친구들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탈을 저질렀다. 이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두 번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어른 사기 전과자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여기서 벌써 끝이 났네요. 못된 놈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못된 거를 쳐배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별적 교제이론이죠.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설명할 만한 내용이 이 문제에서는 별로 없어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개념 수업을 하듯이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져야 되겠으나 선지에서도 그닥 크게 물어본 게 없었고 정답이 1번 이렇게 너무 뻔하게 나와 있었어요. 머튼의 아노미론이 거의 정의가 쓰여져 있죠. 문화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탈 집단과의 접촉 차단. 못된 놈들끼리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당연히 차결혼에서 하는 얘기고요. 특정 행위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 차별적 제재는 낙인이론이에요. 낙인이론.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얘는 그냥 용서해주고 눈감아주고 얘만 처벌하고 혼내고 문제하라고 낙인 찍고 이걸 차별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그럽니다. 차별적인 교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교재는 사귄다는 거고요. 제재는 압력을 가하다, 압박을 가하다, 형벌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낙인이론에서 할 얘기고 A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랬는데 개개인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길래 일탈이 학습되는가 이런 걸 강조한다면 오히려 차교론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죠. 아노미론은 거시적인 관점, 기능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 같은 미시적 내용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B는 A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뭐? 규범. 법과 제도를 어긴 것이 일탈이다. 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낙인이론에서만 유일하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낙인이론의 특징이었습니다. 나머지 둘, A, B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